자녀석 선생님, 10명 온다는데 들으셨습니까? 저기 10명 오는데 10명 신고식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신고식? 몰래카메라 신고 손질명 1명! 10명! 말할 때 그렇게 장난식으로 말합니까? 축하합니다 수녀를 축하합니다 예를 들면 무섭게 하기 아니면 깜짝 놀랄게 가장 자연스러운 게 처음 들어왔을 때는 훈련 받느라고 고생했겠네 소개 한번 해봅시다 강하게 듣습니다 듣고 둘의 소개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도 부르시고 그러면 막 히익! 그렇게 막 미안합니다! 이런 거 저희가 좀 해드리고 난 내가 친막들이 진지할 때 웃음벨이 와 평소 이게 이름이 웃음벨이 한 겁니다 58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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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보다 신병 놀릴 생각에 신이 난 선인들 아무 것도 모르는 재물들은 제 발로 몰래카메라의 무대로 서서히 다가옵니다 아니 근데 박형식, 1병과 2병은 지금 첫 투임 아닙니까? 첫 투임입니다 첫 투임 느낌이 어떻습니까? 투임이? 오늘 또 새로운 신병이 2명 더 왔어 검출! 네, 2병 박형식! 어 군대 처음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저는 이렇게 대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래도 후임 받으면 꼭 하고 싶었던 거 없습니까? 그냥 반말하는 게 그렇지 나이 개급되고 반말을 좀 하고 반말 맞서님이 맞후임한테 뭐라 하는 게 맞습니다 밖에서는 형 선배님이신지 몰라도 여기서는 아닙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그런 거라 해주면 좋지 항상 어차피 밝은 모습만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원래 더 화내면 더 무섭습니다 그럼 진짜로 그냥 말하듯이 하겠습니다 네 제 양대씨 예 눈이 너무 많습니다 아 끊었다, 조심히 가 예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채널에서 너무 많이 붙지 않아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일 넓은다. 지옥 대장님 신고를 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게 되는데 특공 악수가 있어. 우리 부대 악수는 특공 악수라고 이렇게 파이팅 있게 잡고 흔들어주면 돼. 알았어, 혜님? 예, 알겠습니다. 웃겨? 아닙니다. 왜 이렇게 신실돼? 멋있어서 그렇습니다. 너희들 선임들은 신고할 때 군기도 있고 지적 사항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병들인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돼?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역 대장님께 대한 경례. 지역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특공! 특공! 바로! 명령 낭독. 입영 K1. 헨리는 특공 2대대 5 지역대로 전입을 명함.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반갑다. 사랑합니다! 알겠다. 사랑합니다! 알겠다. 저도 처음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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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좋았